안녕하세요. 교육부 송경훈 연구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2025년까지 학교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다면 집중, 집중해주세요. 한국 팬들들이 10대 대표하재,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전국의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신한경기반, 청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완공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수업도 쉽고 즐거운 학교, 태양과 진학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나와 지구가 건강해지는 환경생태학교를, 교실 와이파이,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제공되는 첨단 디지털 교실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 가족과 이웃시 다 함께 사용해 친근한 학교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곧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TV에서 확인해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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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뽕뽕뽕뽕뽕뽕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